이게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시면 격차가 좀 확대가 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중앙일보는 미국에 줄이 올려인 와신톤 포스트 뉴욕타임스 CNN방송을 이렇게 인용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국민들이 조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종류의 글을 와신톤 특파원이 기고를 했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데는 독립적인 색채가 강한 여론조사입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건수한 차이지만 트럼프가 미시간과 위스콘신 두 군데에서 여러분들 파이고 나머지 편실베니아, 노스캐로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다스코는 오차범위 내 우위를 보였다. 이게 독립적인 색채가 강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여론조사기관입니다. 미시간과 위스콘신만은 타이고 그래서 이 내용도 저는 신뢰를 좀 두는 겁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미국의 주류 언론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메사추세스 대 로웬 캠퍼스가 지난달 16일에 23일 실시해 지난달 30일에 공개 조사 결과 헤리슨은 편실베니아의 1%포인트 차로 미시간의 2%포인트 차로 트럼프를 제쳤다. 미국 내에서도 신보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여기가 메사추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사추세스 주도 대단히 친민주당적인 행보를 하는 그런 대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메사추세스 대학 자체가 대단히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줄리알 로버츠죠. 이 뒤에 있는 게 아시죠? 이게 뭐 양성애자라든지 게이라든지 이런 걸 옹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줄리알 로버츠의 영화는 좋아하지만 당신 정치적 견해는 각자 알아서 해석하겠습니까? 여기 이제 팍스 뉴스도 펜실베니아에서 50대 49 트럼프 우승 퀸이 피액도 49대 47 트럼프 우세 인사이드 어드벤티지 48대 47 트럼프 우세 블룸버그 50대 48 트럼프 우세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트럼프와 건수한 차이로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압도적으로 뭡니까? 해리스의 유리한 기사를 이렇게 짓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 ABC 뉴욕타임스 사전투표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해리스가 이겼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겁니다. 기자가 인걸 다 알건데 좀 균형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국내 독자들에게 혼란스러워하지 않지. 또 워싱턴 포스트를 크게 이렇게 쓴 겁니다. 전부 다 해리스가 이기고 네바다에서만 유일하게 트럼프가 해리스를 앞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상당히 여러분들 대선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한번 11월 1일까지 판세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미국의 여러분 선거인단 수입니다. 주별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은 50개 나라가 뭉쳐진 합중국입니다. 합중국. 여기서 이제 러스트벨트. 여기 아주 중요하죠. 위스칸신 10석. 성자독식 방식이지 않습니까? 미시관 15석. 펜실베니아 19석. 러스트벨트. 7개 경합주 가운데서 3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주 태양이 뜨거운 썬벨트. 조지아 16석. 그 다음에 애리조나 11석. 네바다 6석. 여기가 썬벨트 지역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제가 신뢰를 많이 두는 것은 미국의 의회 전문 매체 더 힐. 더 힐 여러분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신뢰를 합니다. 신뢰를. 그럼 더 힐이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냐. 보시면 여기가 전국 여름 판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54%입니다. 1%, 2% 오른 겁니다. 10월 31일에 비해가지고.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추세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시죠.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간격이. 추세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이 시간에 가면 조금 더 앞서는 겁니다. 2% 정도 올랐습니다. 53%, 52%,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루 만에 54% 오른 겁니다. 54% 대 46%인 겁니다. 추세선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이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석 수를 276 대 262. 원래 처음 출발은 며칠 전에 272석입니다. 트럼프가 이 정도 9월 25일 날 근소한 객자로 하면 276 대 260이 지금 더 많이 확대가 된 겁니다. 선거인단 수가. 자 그럼 당선 가능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각 주에서 경합주 7개 스윙스테이스 이름들 당선될 가능성을 보시게 되면 미시간주를 제외하고는 더 힐의 여론조사에 따르게 되면 전부 다 오차범위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놀스크 칼로리나, 애리조나는 상당폭으로 여러분들 앞섰고 그 다음에 네바다, 네바다도 여러분들 며칠 전까지만한 동률 타이였거든요. 50대 50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펜실베니아도 많이 벌어진 거고 위스칸신도 거의 동률이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7개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미시간주를 빼고는 대부분 이렇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확률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스칸신도 52대 48, 펜실베니아는 53대 47, 네바다는 55대 45. 크게 여러분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네바다 여러분들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겁니다. 애리조나 61대 39, 조지아 65대 35, 널스캐로라이나 66대 34. 유일하게 미시간만 해리스보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기자들 쓴 기사보다 훨씬 더 속보입니다. 속보를 보시게 되면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몇 군데만 보죠. 자 여기가 여러분들 어딘가 하니까 위스칸신입니다. 격차를 많이 벌렸다가 좀 좁아진 상태입니다. 위스칸신. 여러분 그 다음 여기가 네바다입니다. 거의 타이였거든요. 거의 무성부였는데 크게 격차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바다. 도널 트럼프 후보가 막판에 가면서 스포트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가 펜실베니아입니다. 공정선거가 치료지게 되면 펜실베니아에서 무난하게 이길 수가 있는데 공정선거는 확정할 수가 없으니까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접전지인 위스칸신 네바다 편실베니아만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 선거에서 보다시피 미스칸신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널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베팅시장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 돈을 거는 겁니다. 돈을. 돈을 그는데 오늘 보시면 동아일보 최신 뉴스입니다. 해리스는 노스캐로라이나 트럼프는 미시간이 이기면 성산이 있다. 해리스는 노스캐로라이나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노스캐로라이나에서 압도적으로 트럼프와 함께 밀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노스캐로라이나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도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정도로 확률이 얼마입니까? 66대 34입니다. 66대 34.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자가 뽑은 것이 미국의 전문가가 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미시간이 이길 가능성은 조금 낮죠. 그러나 해봐야겠죠. 해리스는 노스캐로라이나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동아일보가 그래도 의미 있는 조사를 했네요. 동아일보 특파원이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가 3인의 판세 전망. 라크샤 제인 약간 민주당의 우호적인 분 같네요. 트럼프 경합주 지지율 정체 상태다. 그런데 앞에 보시다시피 정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보시다시피 52대 48에서 54대 46으로 이렇게 성부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론조사 하시는 분은 대표는 트럼프 경합주 지지율 정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옳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맥타글리안 에머슨 여론조사 선임국장 한 후보가 작은 득표 차로 7개의 경합주 독식 가능성이 높다. 해리스가 이렇게 독식할 가능성은 조금 저는 낮을 것 같은데 해리스가 노스캐로라이나에서 이기면 승리 가능성이 있다. 노스캐로라이나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 에머슨 대 여론조사 센터의 선임국장 이야기는 모두 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리스 부진을 거의 제가 볼 때는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라크샤 제인 CEO는 정직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 좀 친공화당적인 성격을 가하고 있는 분이 시그널 정치 여론조사 국장이네. 트럼프 승리는 해리스가 피전 없이 반 트럼프의 지중의 네거티브 전략을 주로 썼다는 거죠. 본인 콘텐츠가 부족하니까 해리스가 미시간과 위스칸신 중 하나만 이뤄도 패배한다. 위스칸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렇게 보시면 좋고 어떻든 간에 해리스 후보가 노스캐로라이나주에서 이긴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 탁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신 내용을 좀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다 보시다시피 네바다하고 위스칸신의 이름 확률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서 계속 벌어지거든요. 자 이제 오늘 그러면 미국의 베팅 시장에 이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름들 주요 기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트럼프에 돈을 거는 고래가 입을 열다. 내가 트럼프에게 3천만 달러를 베팅한 것은 특별하게 트럼프 후보와 이런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절대적으로 어떤 정치적 어덴다를 갖고 있지 않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베팅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프랑스의 사업가입니다. 트럼프의 큰 돈을 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고 저는 정치적 의제가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프랑스 상인이라고 말하는 떼우라는 사람은 미국 선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트럼프 승리 가능성에 자기가 3천만 달러를 걸었다는 거죠. 그거를 너무나 흥미롭게 너무 거액을 걸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 이름도 접촉해 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대화를 한 겁니다. 줌으로. 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예측시장인 폴리마켓의 떼우의 거액 베팅은 이 거액을 베팅해 놓으니까 폴리마켓의 결과를 조금 더 왜곡해 버린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접촉을 해 가지고 떼우라는 사람하고 줌으로 대화를 나눈 겁니다. 조사 결과 폴리마켓의 여러분들 한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걸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 결과 프랑스 상인인 떼우시는 선거에 대한 개인적 견해에 따라 방향성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조사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트럼프 당선에 다 돈을 댔다는 이야기죠. 과거 연구에 따르면 선거일 전에 베팅 시장에서 가장 높은 배당률을 보인 대통령 후보가 백악관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트럼프 고래의 출연 트럼프의 큰 돈을 댄 사람의 출연은 선거 예측 시장의 결과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예측 시장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특정인의 지나치게 여러분들 많은 돈을 걸었기 때문에 왜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떼우시는 사람들이 여론조사 기간에 제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샤이 트럼프 유권자 효과가 상당히 클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데 트럼프 지지 후보들은 샤이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트럼프에게 투표하는 미국인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3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도 트럼프 후보가 오차범위에서 대부분 경합주의에서 승리하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샤이 트럼프 여론조사 기간에는 적극적으로 포착이 안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상 투표장에서는 트럼프에게 표를 던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보시고 퇴오시는 트럼프의 완성에 대한 모든 기대가 실현된다면 이제 돈을 버는 거죠. 투자금의 2배가 넘는 8천만 달러 이상을 거비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트럼프 승리에도 돈을 대했을 뿐만 아니고 경합주에도 베팅을 한 겁니다. 트럼프 승리로.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칸신 같은 개별 스윙 스테이트에도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돈을 댄 겁니다. 물론 이제 승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팅 시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돈을 대는 것은 좀 정직하니까 그러나 본인이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이름 주제입니다. 스마트폰 이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스마트폰이 열을 받으면 참 곤란하죠.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